1.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이주연과 빅뱅 멤버 지드래곤이 함께 여행 갔다는 보도가 전해지며 또다시 열애설이 제기됐다. 과거에 이어 세 번째 나온 열애설이다. 이에 대해 양측 소속사는 본인에게 확인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1. 디스패치는 지드래곤과 이주연이 각각 다른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 서귀포에서 만나 여행을 즐겼다며 열애중이라도 보도했다. 지드래곤과 이주연의 열애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30일 두 사람은 함께 찍은 동영상이 공개됐고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같은 장소에서 패러글라이딩을 즐기는 모습이 공개되며 재차 열애설이 제기됐다. 그때마다 양측 소속사는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세 번째 열애설에 대해 양측 소속사 모두 확인 중이라는 입장만 밝혔다. 이나의 스타뉴스에 따르면 지드래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스타뉴스의 이주연과의 열애설에 본인에게 확인 중이라고 밝혔고 이주연 소속사 더 좋은 ENT 관계자 역시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